자막이 안 되었는 곳 장면이 일주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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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음악방송 스케줄 중에 지금 연습을 배울 수 없대요 응 깃다 그럼 이게 빨간색이면 안 될 거고 짱이다! 신기하다 이게 진동으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 그럼 목소리도 될까? 어 이거 탈에 끼워 이거 한 번 해보자 빨간색이에요 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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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사람한테 미 미 아니야 나이 Bold 왜 형배? 담댄 It 해볼발 shaken 우리가 함께 바로 담댄 it 정답 향기 아 시끄려 담댄 담디 빠 이 question 그미 어색 어떡해 Chrissy 되게 잘해! 되게 잘해! 여권은 정신병원 여권은 뭐해야 돼? 정신병원 같아요, 여기에 정신병원 웃으면 안 돼 그만 웃어야지 이걸로 어떻게 해야 돼? 이게 기타계의 샤넬이래 기타가 그래서 빼둬박한 것도 열심히 해야 돼 이거 뭔가 달려? 이거 튜닝할 수 있지, 이걸로도 mã가で 너무 많아들어 빌라lets 빌라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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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라edy 빌런 달러 베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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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춤축하지 말란 말이야 아까는 하려야 했더니만 또 풀리잖아 빨리 질려 분위기를 딱 봐 빌런 달러 베이베 오늘도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이 모기 자국이 상당히 크군요 자고 일어나면 잘 암울어 있으면 좋겠고요 자기 전에 F코드를 쳐봐야 합니다 자기 전에 F코드치기 도전 아 연습이죠 오 소리가 날랑말랑 하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언젠간 F코드 소리를 낼 수 있겠죠? 그럼 여러분 모두 굿밤 굿밤 뿅 굿모닝 힝 뚜둥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반 35분이죠 내가 왜 이렇게 이 시간에 일어났나 하면 이제 동생 천둥이가 새 앨범으로 컴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엠카에 응원을 가기로 했어요 첫 방송 때는 항상 가는 그런 멋진 큰 누나죠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누나로 보이기 위해서 CL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머리를 짜면서 과연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는데 멋있는 시크한 큰 누나 동생도 또 시크돌이기 때문에 시크한 동생과 시크한 큰 누나의 만남 어때요? 시크한 동생이 시크한 동생이 시크한 동생이 시크한 동생이 어이 내가 간다 내가 시크한 동생아 행 바다 출발 아 어 아 작은 차 운전하는게 익숙치 않아서 안녕하세요 내가 준 신발을 신고 무대를 하네요 춤출 때 팔 근육 저걸 의도했나 봐요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나 했는데 네 내게 안녕 잘하는데 시작해 보여요 시작해 보여요 시작해 보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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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소리가 나야지 아 아 아 고양이처럼 아 손에 마비가 손에 마비가 아 두둥 정말 F코드를 칠 줄 알면 판타스틱한 세계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돈케어도 칠 수 있고 이쪽에 여기를 여섯 줄을 다 꽉 잡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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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잡아서 소리가 그래도 나는 게 어디예요 한 두 세 개만 나면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아 이거 한 번 치고 나면 손가락이 잘 나오잖아 아 손가락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줄이랑 밑에 줄들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음 아니 뭘 좀 그걸 쳐보려고 그러면 F코드가 무조건 들어가니까 너무 힘드네요 음 음 그거야 다른 거야 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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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